눈이 너무 쌓였어 눈이 엄청 쌓였어 벌써부터 눈이 내려요 벌써 넘어졌습니다 눈이 컬러 안꿔 Dieses 아니요 눈이 trades 선조ох 거기를 골라봅니다. 아, 사람들이 거긴 그 곳이에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어디에 왔냐면 유명하고도 그 유명한 만왕재로 왔고요. 지금 은탄고도 가는 길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밤에 눈 소식이 있다 해가지고 여기로 왔거든요. 일단 입구는 지금 눈이 다 녹아가지고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만 눈이 좀 쌓여있고 딱 1년 전에 blog 제가 자극을 표현한다면 정말 trouw 한번 보겠습니다, 어 야옷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핳 하하하핳 하하하하핳 아아 아아 방금 걸어가다가 미끄러 넘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아이젠 신고 사실 걸어가는 중입니다 산 정상으로 계속 검색을 하면서 찾았는데 강풍주의보가 있어가지고 과감히 포기하고 장소를 변경했어요 오늘 날씨가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거의 봄 날씨 같은데 보이시죠? 눈도 많이 녹았는데 진짜 눈이 오는지 안 오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일단은 예보는 눈이 온다고 되어 있어가지고 눈 겁나 쌓였어 초입구간은 눈이 거의 다 녹아있어요 오늘 밤 11시에서 1시 5 넘어가는 사이에 눈이 좀 온다 해가지고 눈이 꼭 오길 바랍니다 근데 가면 더 그런데 너무 공기가 강하다 가면 더 내리막길인데 아 이쁘다 여기 뭔가 신비한 숲속 날아갔다 나도 우와 되게 좋다 평지 있어 길 있는 거 보니까 오 텐트 많다 텐트 아 맞네 아 맞네 저쪽 팀이네 오늘 저쪽 안쪽에 더 쳐다보았다 근데 밤에 약간 시끄럽고 깨다고 텐트 왜 이리 많아? 눈 오고 나면 이쁘게 되니까 근데 바람이 좀 부네 최소 일단 여섯 명 찍었다 최소 여섯 명 찍었다 최소 여섯 명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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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제일 예쁘다 만만하다 오 이쁘다 강 나온다 이뻐 이뻐 지금 이렇게 해가 딱 들어오니까 되게 새까맣고 나온다 오늘의 박쥐은 여기로 하겠습니다 여섯 명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석지 여기입니다 백지나ира 텐트 그 안에 찍은 느낌 이렇게 마주하고 있다가 이런 데 둘이서 같이 마주하고 진짜 웃겨, 진짜 웃겨. 진짜 바람같은거. 이거 먹그라미야. 이거 먹그라미야. 한편 걸렸잖아. 정심했어..私は男性がします hecho النumeの仕方… 夏はユニークなタジオもに入れてくれる 気持ちは少し少し少し少しだけ 私は最近少し少し少し 二重に少し少の auspilholm 이거 때문에 저것도 안 그래도 원래 필텔인데 맞아 이거는 그냥 뭐 구져먹기인데 되게 쉬운 것 같애는 사람 응 언니께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볶아낙지가 이건 또 레이준 제작진 제작진 한 번 더 필요 없어요? 응 한 번 더 필요 없어요? 응 이제 텐트를 다 쳤습니다 텐트를 다 치고 그 주변에 어떤지 한 번 둘러보려고 하는데 전라도 위쪽 지방에 비 소식이 있는데 강원도 이쪽은 비가 눈으로 바뀐다고 해서 산 쪽에 그래서 여기로 온 것도 있고요 제발 눈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눈 내려 있을 때 되게 이쁠 것 같은데 지금 이모복을 입지 않아도 될 정도로 별로 안 추워요 다이어트 오, 뜨겁다. 아, 나뭇냄새 맛있는 라면 나뭇냄새, 나뭇냄새 진짜 맛있어 무슨 노숙자도 아니고 오, 바람 오, 밥만에 좀 풀었다 오는 거니까 요 상태에서 그냥 먹으면 될 것 같다 대박 응 근데 분명히 오늘 눈 온다고 했으니까 오겠지 태기는 확실하게 오늘 이렇게 나오네 와우 우리는 쉘터가 없기 때문에 사우나 텐트 텐트 안으로 비신 지금 태기산에 눈 엄청 많이 온대요 여기도 눈 왔으면 좋겠다 오, 끓고 있는 소리 오, 끓고 있는 소리 됐다 짠 우와 오, 냉창 지금 다 익은 건가? 뜨겁게 된 건가 모르겠다 그럼 이제 먹어볼까요? 음, 맛있어 뜨거워졌어 맛있어 먹을까요? 잘 먹겠습니다 짠 음 맛있어 엄청 실하다 응 맛있다 음 맛있다 맛있다 맛있어 와사비 있는데 와사비도 있어요 있었을까 응 저기 봉다리 안에 보면 와, 이게 무거운 거 다 먹었다 진짜 물도 다 먹었다 다 비웠어 카메라가 은시하나 해야지 그러게 오, 왜 불러가 발에 이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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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손 불빛에 앉아서 아 그거 있잖아요 어, 뭔지 알아 와 지금 한 9시쯤 됐는데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와 지금 한 9시쯤 됐는데 눈 온다 됐다 아 눈 점점 더 대박 원래 에보에서는 한 12시, 1시, 새벽 1시쯤에 눈 많이 온다고 그랬었는데 벌써부터 눈이 느리네요 너무 좋아 어 너무 웃겨 언제쯤은 그리워 아는 그리워 너무 웃긴다 너무 웃겨 너무 웃긴다 진짜 웃긴다 안에서 바닥에 갔다 이곳은 손길래 핸드폰도 거의 안 터져요. 지금 여기 겨우 한 칸 뜬정돈데 일단 눈이 이것보다 더 많이 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텐트 밖에서 눈 떨어지는 소리가 아까보다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아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눈 떨어지는 소리 아까 그거 조금 내렸는데도 금방 부분이 쌓이더라구요. 오 많이 온다. 너무 많이 와. 근데 이게 뒤에서 바람이 계속 오니까 눈보라가 계속 쳐서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소복하게 내리면 좋은데 눈이 약간 이렇게 비가 얼어가지고 바로 눈대는 것 같이 그런 눈인 것 같아요. 눈빛고 있는데 방금 번쩍 하던 천둥이 엄청 크겠죠. 깜짝 놀랐어. 눈이 눈이 멈추래요 눈이 멈추래요. 눈이 멈추래요. 눈이 멈추래요. 뭐임 갑자기 한 30 30 40분 만에 눈 겁나 싸였어 아까도 찬동번개 차서 깜짝 놀랐는데 나오니까 눈이 순식간했어 눈이 진짜 겁나 쌓였어요 와 무슨 일이야. 지금 불가. 한 30분 만에 눈이 이만큼 빠졌어. 우와 들어가야 되겠다 안되겠다. 이제 마지막 눈이다 이제. 실컷 다 갔다. 이제inch Seal은 가고 싶다. 이제 시작하면 너무 기다리려고. 한금 살살 동작. 한금 살살 동작. 자세히ань고 강ото.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근데 눈이 옆으로 내린 게 티가 난다. 바람이 많이 불었는 게... 다행히 아침에 바람도 안 불고... 날씨 너무 좋습니다. 넘어져서 삐져려가지고... 햇빵이 뭔데... 너무 웃긴다 이거... 우와 예쁘다. 카노가 이게 웃긴 거 없잖아요. 맞아. 이거 액상으로 된 거 들고 와서... 이거 얼음 얼면 진짜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되네. 집으로 액상으로 들어오면 돼. 맛있는데? 이제 슬슬... 이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슬슬... 이제 슬슬... 이제 슬슬... 이제 슬슬... 이제 슬슬... 이렇게 슬슬... 이제 슬슬... 이제 슬슬... 지금ir 어디서 내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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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pe I've got the time to tell you hello, hello, hello Leon hello Leon no wonder you got a pure heart kind of honesty that will always stay don't ever let him bring me down what a terrible thing to say the train that throws my fingers out of sight hello, hello, hello Leon I was lost inside a maze of mine hello, hello, hello Leon 오늘 깨끗하게 정리하고 갑니다 썰매 썰매 일단 이거 되는지 한번 타보려고요 오! 간다 간다 오! 간다! 오! 재밌어 보이다 오! 된다 왼발 왼발 아! 뒤집을 잘 잡아야 된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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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번이 터져요 만약 혹시나 혼자 가서 뭔일이 생기면 조금 위험하겠네요 또 와도 이쁘다 여기는 눈 많이 쌓였다 우와 굴러 떨어지고 싶지 않아 눈이 진짜 푹신하다 푹신 푹신해 와 여기 와서 밑에 길을 처음 가봐요 와우 눈이 예뻐 버스를 놓쳤어요 결국에 취소를 하고 다른 지역 가는 걸 끊고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지금 밥 먹으러 가는 게 됩니다 여기가 낙동강이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하네요 물 되게 맑고 물 겁나 맑고 와 이쁘다 시내 안에 이렇게 있냐 물고기 더 있어 물고기 크다 우와 엄청 많아 물고기 여기선 그 사장님이 여기서 수원 빌면은 진짜 잘 이루어지고 진짜? 그래서 자기도 일로 이사와서 건물 샀어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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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자 물고기가 왜 이렇게 많냐 거의 뭐 낚싯대 던져도 될 정도인데 와 신기해 여기가 낙동강 시작이라니 여기 여름에 바람 쐬러 많이 오겠다 소머리 국밥 칼국수 꽁심이 져있네 와 시장통은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지 국수공도 국수공 만든다 국수공도 국수공 만든다 그렇네 국수 만든다 와 오늘 저희가 밥먹어 있고 우와 김치맛 시켰다 김치맛 시켰다 감사합니다 저희 막걸리도 시켰다 네 그 친구 어떻게 봐봐 와 대박 저거 비주얼 모선 진짜 모선일이야 ㅋㅋㅋㅋㅋ 우와 김치맛 시켰다 김치맛 시켰다 김치맛 시켰다 또한 김치맛 시켰다 음 맛있어 그럼 이것도 간장본으로 진짜 만들어서 아니 4번이 안 써도 나 하려고 나는 이거 먹을 줄 몰라서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흔들어서 먹대 되게 부드럽다더라 되게 부드럽다더라 아니면 섞어볼까 한 잔 한번 써볼까 짠 짠 음 맛있다 양념 되게 잘했다 도착을 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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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